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우리도 바빴지만 이 속에 있는 해독의 장기, 간도 참 바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간에서는 피를 얼만큼 해독하기 위해서 걸러주는 가면 1분에 1.9리터 정도를 걸러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500ml 저 물병 저것을 1분에 이 간은 몇 개씩 마신다는 거예요 4개 정도를 마셔서 걸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 해독하는 이 일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서 걸러지지 않은 독소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것이 모아지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를 간에서 1단계, 2단계 처리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톡스의 원리와 생활건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디톡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유행이죠 톡스, 탁시피케이션의 약자인데 독소라고 하는 뜻이고 D자가 붙었으니까 그걸 몸 밖으로 버려준다 배독, 해독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디톡스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디톡스를 하는가 하고 보면 너무너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디톡스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몸속에서 이 독소를 어떻게 버려주는지 의학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밝혀졌는데 그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독소들을 잘 중간중간 버려주고 청소하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 모든 질병은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까 한방에서는 만병은 일독이다 아무리 만 가지 종류의 질병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독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스토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3만 6천 종류 이상의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모든 질병은 사실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프리레디칼 바로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질병의 원인은 독소다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독소를 버려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간에 그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면 되는 거예요 디탁시피케이션 TV는 약자이고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요? 텔레비전 마찬가지로 디탁시피케이션 이게 해독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니까 그냥 뒤 꼬리 잘라버리고 요즘 디톡스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만병의 근원이 들은 독소를 어떻게 하면은 몸 밖으로 버려주고 해독을 하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원리를 오늘 좀 살펴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단어는 똑같이 디톡스니까 별의별 디톡스가 다 있어요 레몬 주스 한 잔 마시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고 꿀물 마시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고 녹즙만 마시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고 포도만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고 그러면은 이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독소가 이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좀 인정하면서 과학적으로 디톡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디톡스 정말 의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원리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디톡스의 원리 첫 번째는 굶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살 빠지니까 못해 그럼 하지 말아야 돼 그 질병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체중 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독소 때문에 몸이 다 썩어 죽게 생겼는데 독소만큼은 버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독소를 버리려면 지금까지 밝혀진 디톡스 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디톡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굶을 때만 디톡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제대로 된 디톡스는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 바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학기에 발표되면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 하면은 막 발로 안 밟어도 자기가 스스로 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오토 바이스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오토라고 하는 뜻에다가 그리고 파지 파지라고 하는 것은 먹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세포, 세포 속에 자동청소기가 하나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자동청소기가 들어있는데 얘들이 알아서 내 몸에 쓰레기, 염증, 암세포 나쁜 쓰레기들을 자기가 스스로 먹어버리면서 그 세포가 언제나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자기가 내 몸에 쓰레기를 스스로 먹는다 그래서 자가포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은 1962년도에 벨기에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디브 이분도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아직 확실한 건 모르지만 우리 세포 속에 뭔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 청소하기 위해서 나쁜 것을 이렇게 먹어 치우는 게 있다 그래서 오토파지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1962년도에 이름은 결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몸에서 쓰레기를 스스로 먹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오토파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히 밝혀냈어요 사람 세포는 너무 복잡해서 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고 딱 하나짜리 생명체인 효모 아주 단순한 효모를 연구하면서 1990년대부터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밝혀냈고 그리고 또 유전자 오토파지를 이렇게 실행하는 유전자 15개까지 밝혀내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도에 이거 우리 몸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이걸 잘 활용하면 질병의 원인이 드는 독소를 싹 청소해 주면서 치료 방법도 되겠네 이건 탁월한 연구 결과다 그래서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발표한 논문이 Journal of Cell Biology 1992년 10월 달에 이분은 벌써 모든 걸 알았어요 그때 발표한 논문을 보면 효모를 가지고 오토파지가 어떻게 자기 몸의 세포를 청소하는지 모든 걸 밝혀냈어요 그 논문에 올라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효모라고 하는 그 작은 하나의 세포 속에도 오토파지가 있기는 있는 거야 그 정도로 모를 때예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서 오토파고즘이라고 하는 봉지 속에 딱 모아놓으면 리소솜이 와서 이걸 뜯어가지고 효소를 불어넣어주면서 그 쓰레기를 다 분해시키고 그것을 영양분 삼아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효모 속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를 때예요 그래서 이 요시노리 요수가 그러면 이 리소솜이 쓰레기 봉지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와서 다 분해해버리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현미경을 딱 갖다 대도 그냥 모아놓으면 바로바로 그냥 이게 해체시켜버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리소솜이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오토파지는 배부를 때는 안 일어난다고 그랬죠 배가 고파야 쓰레기라도 뜯어먹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오토파지 시스템이 가동이 되니까 리소솜이 효소는 못 만들어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굶겼어요 그러니까 이 효모도 생명체니까 오토파지를 작동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니까 딱 굶긴지 굶기기 직전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그 비닐봉지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죠 그리고 굶기기 시작을 하면서 30분이 지났더니 어디서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 들어왔죠 예전 같으면 그냥 리소솜이 분해시키냐 못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3시간이 지났더니 좀 더 늘어났죠 그리고 8시간 뒤에 보니까 꽉 찼어 여기에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보솜 조각도 있고 염증도 있고 별이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머리를 참 잘 썼죠 리소솜을 내버려 뒀으면 이거 찍을 수가 없어요 벌써 다 분해하고 없어요 그래서 아 이 효모도 오토파지를 한다 그리고 이게 비교적 간단하니까 이게 일어나려면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이 일을 명령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조사해서 여기 오토파지를 작동시키는 유전자 15개까지 찾아냈고 이것을 근거로 세포는 다 똑같지 않겠느냐 좀 복잡하지만 사람도 이런 식으로 오토파지가 진행될 것이다 해서 2016년도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어떻게 오토파지가 진행되는지 유전자는 어떤 게 있는 것인지를 낱낱이 밝혀내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노벨상 받을 때 거기 발표된 논문 속에 있는 사진이 이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세포도 뭔가 쓰레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세포 속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든지 이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어허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됐구나 하고 오토파지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걸 신호로 해서 걸레가 하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걸레를 파고를 소포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가 그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싹 걸레로 방걸레 하는 것처럼 모아요 그런데 한참 모으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전자가 자동으로 이 소포체 걸레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걸 다 모으면 얘가 비닐봉지에 싸듯이 그 쓰레기를 딱 싸요 싸가지고 이 쓰레기 봉지를 저쪽 쓰레기 수거차 지나가는 데다 내놓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 수거차 역할을 해주는 리소솜이 찾아와서 아 이 집 쓰레기 잘 모아놨구나 하고 얘 봉지를 딱 먹어버려요 리소솜이 먹어서 여기 모아놓은 이 쓰레기를 효소로 다 분해시켜서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다른 또 어떤 조직체를 만들 때 영양분으로 써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오토파지라고 규명을 하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자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오토파지 스위치가 있는데 얘가 언제 켜지느냐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 논문에 보면 뉴트리언트 스트레스 영양적으로 밥을 안 먹고 굶주렸더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그때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아서 세상을 한 번 뒤흔든 이 오토파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나 독소들을 싹 해독해서 청소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 어떻게 디톡스를 해야 된다? 배 두들기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얼만큼 굶어야 되는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평상시보다는 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배고픈 느낌이 좀 들 때 얘가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톡스 첫 번째 원칙은 굶어야 된다 배가 좀 고파야 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세포 속에 많이 쌓이면 세포가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서 늙은 거죠 그런데 그때 조금만 배가 고프게 먹어주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싹 청소해서 버려주니까 얘가 젊은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 써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까? 약간 배고픈 정도 그래서 내 몸에 쓰레기가 쌓인 세포들을 중간중간 가끔은 저녁 한 끼를 굶어도 굶은 것만큼 청소가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굶어도 굶은 것만큼 청소가 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최소 단위 한 4일짜리를 하면 웬만큼 대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2016년도에 가서나 알게 됐고 기껏이 한 1990년대에 아 이런 게 있네 하고 밝혀냈는데 이미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 몸속에 오토파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주로 교과서로 보는 책이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1905년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벌써 오토파지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뭐 한 후에? 금식한 후에? 굶은 후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 막 먹으라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좀 보식 먹는 거 단순하게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써 드디어 이 속에 있는 모든 독소가 청소가 됐으니까 몸 자체의 회복력, 자연치유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회생한다 무슨 뜻이에요? 죽을 생명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텐데 그 독소를 싹 청소해 주니까 죽을 목숨이 돌아올 정도의 치료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정도 이런 걸 좀 하면 좋을까? 여기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고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4일짜리 하고 밥을 먹어도 막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자제하면서 먹는 것 이런 것을 한 달, 두 달 정도를 1년에 이렇게 해주면 이건 뭐 아주 최고의 건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 거라 이거예요 이게 벌써 120년 전에 기록된 책이고 저는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교과서대로 했더니 이게 맞으니까 놀랍게 치료되는 결과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또 성경,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혼자 읽으면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일 수 있도록 자세히 써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요엘서는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예언서인데 마지막 얼마나 아주 오염되고 환란이 심한지 모르겠다 거의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 특별히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 살아남겠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고 보니까 요엘서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내 신으로 스프릿 내 성령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는데 그러면 그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적을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오염된 세상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저건 이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놀랍게 치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최고의 치료의 에너지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늦은비 성령의 치료의 에너지를 받는 비결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살고 싶으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서 돌아오라 그랬습니까? 금식하면서 굶으라는 거예요 왜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가장 큰 원인이 먹지 말라고 한 것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었기 때문에 생긴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줬고 타락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라도 네가 질병 고통 없는 그 에덴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식욕을 이겨야 된다 굶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들 뭐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딱 식욕을 이기고 굶으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이 속에 있는 뭐가 스위치가 켜진다?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진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까지 뭘 몰라서 잘못 먹었고 그 독소가 여기저기 쌓여서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오토파지가 얘들을 싹 청소해 주면서 그 정결한 그릇 속에 치료의 성령이 쏟아지는데 기적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 시에나를 가자마자 첫날 사가지고 딱 10년을 탔는데 아이고 이게 뭐 덜커덩거리고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권영섭 화백도 저랑 같은 날 미국을 가서 똑같은 차를 샀는데 이 친구 차는 멀쩡한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그래도 횟수가 별로 안 됐는데 보링을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버리려다가 엔진을 딱 뜯어봤더니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아주 그냥 떡이 됐어 끄름에다가 뭐에다가 막 그러니까 막 노킹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끄름 이걸 싹 보링을 하면서 청소를 해 줬더니 새 차처럼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후된 차를 새롭게 회복하는 비결은 쓰레기를 한번 싹 청소해 주는 보링이듯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세포 여기저기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많이 쌓였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삐그덕거리고 아프고 그냥 폐차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보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차는 보링을 하지만 사람은 뭘 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보링하려면 엔진 오일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오일 음식을 좀 며칠 반납하고 그리고 한번 싹 디톡스로 차보링 하듯이 청소를 해 주면 젊음이 독수리 날개짓 하는 것처럼 아주 허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기적이네 기적 인슐린 펌프까지 달았는데 딱 떼고 혈당이 정상이 되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겠죠 꼭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희채 선생님이 92세 삐그덕거릴만한 나이도 됐죠 그래서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생기는데 쓰레기 많이 쌓였을 거 아니겠어요? 걷지를 못해요 비서 하나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중간문까지는 왔는데 방까지 들어갈 힘이 없어요 장정 네 사람이 땜에 가지고 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보링을 했어요 여기서 디톡스를 딱 일주일을 했는데 걷지 못해서 첫날 이쪽 길로에서 휠체어 타고 내려와서 파듯이 자기소개를 했는데 딱 일주일 디톡스를 하고 나니까 지팡이도 없이 혼자 뚜벅뚜벅 걸어나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어디 박수 받을만 했겠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자동차를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면 보링을 해야 되듯이 노후된 사람의 세포를 새롭게 보링하기를 원하면 바로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일 좀 빼서 버려야 돼 고치는 동안에는 음식 며칠 동안 먹지 말고 좀 굶어야만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톡스의 원리 두 번째 가짜 디톡스, 진짜 디톡스를 구별하는 두 번째는 절대로 굶기만 해서는 안 돼요 먹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먹어야 돼 그것도 잘 먹어야 돼요 왜 그런가 또 연구 결과를 보니까 디톡시피케이션, 해독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오토파지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알려졌습니다 이미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그 유명한 생화학 교수인 R.T. 윌리엄 교수님이 1947년도에 디톡시피케이션 메커니즘 디톡스가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소를 다 해독해 주는지 그때 이미 발표가 됐고 모든 의학, 약학, 간호학 교과서에 이게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그냥 디톡스를 하지 말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발표된 논문을 보면 해독의 장기 간에서 당연히 독소는 풀어서 버려줍니다 그런데 1단계에도 2단계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미 그때 밝혀줬어요 그런데 1947년도에 이게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뭐 하느라고 이걸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없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분들은 이 연구 결과를 신약을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을 하나 개발을 하면 일상 임상실험을 할 때에 이 약은 일종의 독소죠 그래서 치료를 해 주는데 다른 쪽으로는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 약을 먹으면 특별히 어떻게 흡수가 되고 간으로 어떻게 가서 얘가 무슨 효소의 도움으로 싹 풀어져서 며칠이면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괜찮다 이걸 증명해줘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47년도에 이 윌리안 박사가 찾아낸 해독의 원리가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데 주로 사용됐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 해독 프로그램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쪽으로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람 속에 독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이거 스위치 켜지게만 하면 질병이 치료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 윌리안 박사가 발견한 프로그램을 자세히 몇 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 논문에 나온 것을 요약을 해보면 독소를 먹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맛있다고 할 수 없이 먹을 때도 있겠죠 그럼 독소가 몸속에 들어와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장에서 영양소만 흡수하고 독소는 항문으로 버려주면 또 괜찮은데 장까지 이게 기능이 떨어져서 혈관 속으로 독소가 스며들어올 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독소는 문맥에서 끌어가지고 기름 보따리로 싸서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기름 보따리에 쌓여진 지용성 독소 상태로 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윌리안 박사가 발견한 대로 1차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데 1단계 해독은 기름 보따리 속에 쌓여있는 독소를 1단 보따리를 풀어서 끄집어내주는 것을 1단계 해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기름 보따리가 풀어지려면 저절로 풀어지지는 않을까 아니겠어요 이걸 풀어주는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름하여 사이트 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있어야만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친구가 없으면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그 효소들의 도움으로 이제 기름 보따리에서 딱 풀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부시락 부시락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잘못하면 살은 조금 빠지는지는 모르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 때문에 오히려 큰 질병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아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활성산소 나오자마자 치료만 되고 얘만 잡아서 처리해주면 치료가 되겠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를 우리는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 해독이고 그리고 이제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데 기름 보따리에서 끄집어내준 이 수용성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게 2단계 해독이에요 그런데 이 독소가 자기 혼자는 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는 이 물에 녹는 독소를 몸 밖으로 버려주기 위해서는 포승줄로 묶어주는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이름하여 포함 영양소를 먹어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함 영양소가 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를 꽁꽁 묶어가지고 혈관 있는 데까지만 끌어다 놓으면 혈관에서부터는 물에 녹으니까 흘러가겠죠 그래서 그 포함 영양소의 인도에 따라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데 이쪽 장기 끝에서 나온 독소는 모세 혈관에 딱 올려놓고 이제 물 속에 수용성이니까 흘러다니다가 제일 가까운 구멍으로 버려주면 되는데 땀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땀을 좀 흘려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땀과 함께 독소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저 깊은 조직 속에서 끄집어낸 그 독소는 혈관으로 딱 올려놓으니까 흘러 흘러 그냥 버리자니 여기 아직 좋은 영양소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는 흡수하고 독소만 버려주기 위해서 신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직 좋은 영양소는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써먹고 정말 쓸모없는 독소들만 방광으로 모았다가 오줌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간에서 가장 많이 해독을 했겠죠 거기서 해독이 된 독소는 쓸개 주머니에다가 모아놨다가 쓸개 즙과 함께 소장으로 버려줘요 그리고 대변과 함께 버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대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효소들을 좀 도움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대변은 안 먹으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 먹으면 디톡스가 안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서 독소를 다 녹여서 끄집어내서 다 여기 대장까지 보내주는 데까지는 됐는데 대변의 양이 적어서 대변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디톡스하는 사람들이 관장을 하는데 관장이 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그 관장을 하지 않고 이것을 별로 안 먹었는데도 대변으로 나가게 해주는 효소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이 2단계 해독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안 먹는 것만이 아니고 디톡스가 진행이 되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필요한 디톡스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은 꼭 먹으면서 하자 중국에서 띵첸 쿠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심장 관상 동맥이 여러 군데가 막혀서 평지도 100m 이상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디톡스를 했습니다 그냥 굶는 게 아니라 디톡스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먹으면서 했어요 딱 4일 정도 하니까 100m도 걷지 못하던 분이 2km를 걸어서 그 험준한 칭다오의 바위산 노산 꼭대기까지 가슴에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배운 그대로 집에 가서 한 1개월 동안 실천을 했더니 체중은 15kg이 빠지고 심장병 판막증이 깨끗이 치료돼서 이제 100m도 걷기 어려웠던 이분이 아침마다 6kg씩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굶기만 하지 말고 디톡스 할 때 그 쓰레기들을 녹여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 해독을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 1분의 1.9리터 정도 피 속에 있는 독소를 걸러주기 위해서 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1단계 해독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이트 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용성 독소로 보따리가 풀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굶어서는 안 되고 이 효소들을 먹으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딱 풀어지면 풀어지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가 많이 나오니까 이 활성산소를 다 해독시켜주는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지면 드디어 수용성 독소가 됐고 2단계 해독으로 몸 밖으로 버려주려면 포함 영양소 이 포승줄로 딱 묶어서 물이 흐르는 곳까지 끌고 가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면 디톡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굶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배고프게 먹기는 먹는데 여기 첫 번째 이 수용성 독소를 기름 보따리에서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효소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때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이 과정이 넘어가는지 이렇게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비타민 B, 글루타치온, 또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이언,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여러 영양소가 있어야 이 과정이 지나가요 이걸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항산화제를 먹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시스테인, 메치온인,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영양소를 먹어주면 여기 항산화제 역할이 충분히 된다는 것이 또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도 먹어줘야 되겠죠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크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또 설파황 이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 분해했는데 버려주질 못해 그래서 이렇게 해독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내가 너랑 혼자 가기 힘들지 같이 가줄게 동행해주는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 디톡스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그냥 굶지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영양소는 먹으면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몸만 충나고 치료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내 마음의 독소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동행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미 먹어서 여기 담겨져 있는 독소를 다 풀어주기도 하는 이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 해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인 디톡스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좋은 친구 이제 지금도 내 마음 문 좀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고 있으니까 마음 문 활짝 열고 한번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겠다 먹으면서 해야 돼 독소로 가득 차 있는 이 몸과 마음 속에서 이렇게 독소를 싹 청소해서 버려주는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활성산소화라고 하는 독소까지도 다 해독시켜주는 해독의 말씀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성산소는 뭔가 짝을 하나 부족하게 갖고 있든지 더 갖고 있든지 그래서 불안전한 물질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부족한 물질이면 활성산소와 같은 일을 합니다 내 몸 속에 들어오면 내 세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마이너스 전자를 하나 뜯어내가지고 자기는 안정된 린지는 모르지만 내 세포는 염증이 생기고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전에 먹었던 음식 잘못된 그 죄악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영적인 활성산소가 돼서 뜯어 먹고 상처를 주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해독이 되고 내가 다시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해독해 주는 항산화제와 같은 좋은 친구를 마음 열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활성산소가 나 외로워하고 내 세포에서 하나 찢어내려고 할 때에 이 항산화제가 딱 가로막고 안 돼 네가 외로운 건 알겠는데 우리 주인 양반과 뜯어먹으면 우리 주인 양반 염증 생기고 썩어서 죽으니까 내가 그 꼴은 못 본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아니까 차라리 나를 뜯어먹어라 항산화제는 활성산소가 내 몸을 뜯어먹기 전에 얼른 자기가 먼저 뜯겨져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채찍도 맞아주고 나를 대신해서 꿀밤도 맞아주고 나를 대신해서 칼로 찔림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찢겨져 죽어야 되는데 나는 멀쩡하게 병들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는 그런 활성산소가 있을 때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쓰라린 여러 가지 영적인 활성산소가 금악 나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데 그때도 나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시는 영적인 항산화제를 마음 문 열고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 문을 열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가 나로 더불어먹는 참으로 행복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 마음 속에 영적인 그 죄악이 주홍처럼 불굴지라도 이 십자가 항산화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양처럼 양털처럼 눈처럼 끝하게 해독해 주실 수 있는 기적의 항산화제를 여러분들이 꼭 처방받아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병모 장노님이 바로 이 백퇴된에 오셨는데 전립선 암 사기 말 여기저기 번지고 척추에도 주먹만 하는 암덩어리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지팡이 두 개를 잡고 걸어다녀야 되고 몰핀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고 진땀이 강의 듣는 중안에도 막 계속 흘러나와요 그런데도 이분이 영적인 항산화제를 만난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 시간에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저쪽 피골계곡에 가서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요 영적인 항산화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구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이 독소를 딱 눈물로 버렸더니 딱 한 달 만에 몰핀 끊고서 통증이 없어져요 6개월 여기서 계속 이 생활을 했더니 암덩어리가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놀라운 이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톡스의 원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했어도 버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몸속으로 스며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윌리엄스 박사가 정리한 해동 메커니즘에서 두 번째 단계는 결국은 땀으로 버려주고 소변으로 버려주고 대변으로 버려줘야 되는 이래야만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변으로 버려주지 못하면 또 도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해야 돼요 또 소변이 잘 안 나가면 소변이 잘 나가는 어떤 효소를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기간에는 오줌을 자주 많이 싸야 돼요 또 대변도 안 먹었지만 나가게 해주는 도움을 좀 친구들을 만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어떤 영적인 독소, 육적인 독소를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완전히 토해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엘서 2장 12절에도 보니까 울며 애통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만 잘못했다고 느끼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스트레스 덩어리는 눈물로만 나간다는 사실이 또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영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눈물로 눈물로 다 버려서 주홍처럼 붉은 죄를 줬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싹 씻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가면서 여기서는 고기를 안 먹었지만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소고기 정도로 먹어도 되죠? 이 사람은 마음에서 아직도 이걸 완전히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끝나고 저 대포항 가서 회 한 사나 먹고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부터는 안 먹는다 담배 이제는 안 핀다 완전히 마음적으로 버려야 되는데 마음에서도 못 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홍천 휴게소 가서도 벌써 닭갈비 먹습니다 마음에서 버려야 돼 미련 없이 그렇게 죄를 마지막으로 다 한 번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서정혜 씨가 이펙트에 대한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이분은 당뇨 40년 공복열상이 300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당화열색수도 10이나 올라갑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면서 근육이 다 말라버려요 밥주걱 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조여와서 숨을 쉴 수가 없고 누워서 잠도 못 자고 병원을 할 수 없이 입원을 했는데 음식을 삼킬 힘이 없으니까 여기 목에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넣어주었어요 한 달 동안 알부민을 60병을 먹었어 피에 독소가 많아서 계속 피를 걸러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설사는 하루에 7번 8번 하고 체중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으니까 73kg까지 부풀어 올라왔어요 아 이게 치료가 아니고 죽는 길이구나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기를 왔어요 여기를 와서 디톡스 22일을 했더니 그 당뇨약 다 끊고도 혈당이 98로 딱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달 있다가 병원 갔더니 당화열색수도 5.5 완전 정상이 되고 그리고 황금변이 나오고 체중은 73kg에서 51kg로 딱 빠지고 근감소증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10개월 뒤에 담당 전문의를 찾아갔더니 30알씩 약을 줬는데 한 알도 안 주더래 맨날 받아왔으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아니 왜 약을 하나도 안 줘요 그랬대 아니 받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줘줍니까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시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독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당연하게 뭐예요 독소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그걸 디톡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에 의해서 디톡스는 자기 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굶어야 된다 배부르게 먹느라 하는 독소는 안 나간다 두 번째 그냥 굶어서는 안 된다 디톡스 할 때도 필요한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칼로리는 좀 적게 먹을지라도 이 디톡스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예전에 밥 먹을 때보다 더 잘 먹어야 된다 세 번째 이왕 시작했으면 독소 다 버릴 때까지는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이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 놀랍게 회복이 되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